오늘 클레이소업에 리플이 KXRP라는 이름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KXRP를 내 카이카스 지간목록에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카스 지간목록에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려면 컨트랙트 어드레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KXRP의 컨트랙트 어드레스를 알아내야 합니다. 브라우저를 열고 아래 설명란에 제가 써놓은 주소를 방문해주세요. 사이트 왼쪽 메뉴에 토큰스를 클릭하면 클레이튼 생태계에 속한 여러 코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하고 싶은 코인을 목록에서 찾아줍시다. 토큰 목록이 많아 이 페이지까지 있네요.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못 찾겠군요. 이럴 땐 화면에서 글자찾기 기능을 이용해봅시다. 컨트럴 F를 누른 후 입력란에 KXRP를 넣어줍시다. 찾았군요. 오르빗 브릿지 클레이튼 리플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컨트랙트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눌러주시면 컨트랙트 토큰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페이지가 나오는데 페이지 좌상단 0X로 시작하는 길고 복잡한 숫자와 문자열 옆에 카피 버튼을 눌러줍시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복사, 즉 컨트럴 C가 됩니다. 이후 나의 카이카스 지갑을 열고 토큰 리스트를 클릭한 후 애드 토큰을 클릭, 커스텀 토큰 탭을 눌러주신 후 토큰 컨트랙트 어드레스 란을 눌러 컨트럴 V, 즉 붙여넣기를 해주면 아래에 토큰 심볼란과 데시멀스 오브 프리시즌이라는 란이 자동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 후 넥스트 버튼을 눌러주면 끝! 이렇게 리프를 지갑에 추가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다른 토큰들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토큰이 나올 때마다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쉽게 추가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상이 좋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